자리가 있다, 없으면 어때요? 많이 웃긴다, 웃긴다, 웃긴다 여기 앉아야겠다 그래, 여기 앉자 여기 앉자 여기 앉아야겠다 여기 앉아야겠다 어디서 가볼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가방을 한 번 들어서 할 수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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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마씩 했어? 가방을 한 번씩 없게 됐어요 세차가 왔구나 어르신의 경모습 경모습 연기 미군 연기 연기 이거 너무 맛있어 나 이거 딱 한 개 근데 이거 어떻게 찬거지? 침쓸 보자 야 너 너무 많이 하냐고 그래 너 흘려야돼 갑자기 이거 너무 이쁘어 힝 열거친거 딱 한 거 봐 또 울찌 그 땅을 풀냐 국가입이 없어 또 울찌 그 땅을 풀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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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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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2번은 경차역 전국구, 전국구역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세요? 바로 2.0까지 가시지요 아, 싫어요 ㅋㅋ 맨날 준비하시면 되니까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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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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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는 다행이네 이거 우리가 여행차 10분 다하겠습니다 10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비교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행차 10분 다하겠습니다 여기 내렸다가 다시 들어와요? 네, 연천가는 제가 다시 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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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этого 했습니다. 고지 configurations. 확실히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ya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